이건 진짜 올해의 케이크다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란색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있는 건 스트로베리 3, 2에서 산 망고 케이크고요 쿠키슈랑 오렌지 푸딩 그리고 망고 요구르트에 화이트펄 추가한 공차 주스랑 오렌지 주스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먼저 한 조각 잘라놓을게요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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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진짜 올해의 케이크다 미쳤어 오랜만에 오신 분이 미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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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는 그냥 먹기 좋은데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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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거 진짜 망고에 케이크를 묻혀놓은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때문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때문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때문에 아하 아하 흐흐흫 흐흐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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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을 거 같아. 너무 맛있어 정말 말이 안 돼 양파를 mentre 귀 carbohydrate 두껍기 고기가 가장 많이 신나게 그럼 제가 다른 풍 Osman Airport을ih esa 제 Risk lumière 너무 맛있다 이야 박고가 막 뚫어져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비하긋해서 적당히 비하긋해서 여러분은 보기엔 비하긋해서 비하긋해서 오렌지 푸딩 오렌지 푸딩 오렌지 푸딩 너무 맛있어 아... 너무 맛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 안녕